저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가르치기만 했지 담임 목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2700개 교회를 다녔습니다 설교를 그런데 2700개 교회를 다니면서 연속 이틀 저녁 찬양을 남자들만 하는 교회는 처음이요 광주 안디옥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나오는 것도 내가 보기는 처음이요 광주 안디옥교회에서 보여주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십몇 년 전에 유대인 지도자 미국의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통일이 안되는 겁니까? 통일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주위 강대국 때문에 통일이 안된다고 저는 그랬습니다 중국이 우리 한국 통일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통일될까봐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 한국 통일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주위 강대국이 우리 한국 잘되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주위 강대국 때문에 한국 통일이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가 아니죠 한국은 아직도 남과 북을 통일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큰 사람이 없어 큰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큰 사람은 어디서 키우느냐 가정에서만 키웁니다 큰 사람은 교회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가정에서만 큰 사람을 키워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뭐하는 것이냐 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큰 가정을 만들어주는 게 교회 일입니다 유대인 지도자가 그러고 보니까 한국엔 큰 사람이 없어서 통일이 안되고 있어 그건 무슨 얘기냐 한국은 큰 사람을 키울 수 있는 큰 가정이 아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큰 가정이 아직도 한국에 없다는 사실은 뭐를 의미하느냐 아직도 한국엔 큰 교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제가 그 구트리지 박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첫째부터 다섯 번째가 다 한국에 있어 그런데 왜 한국에 큰 교회가 없다는 말이요 그분은 저에게 그건 큰 교회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죠 예산이 많은 교회일 뿐이죠 큰 교회는 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키워내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아직도 큰 교회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다니면서 보니까 큰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큰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광주 안디옥 교회가 내가 보기로는 제일 큰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 있습니다 90분 동안, 80분, 90분 동안 설교할 때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 압니다 아, 이 교회는 살아 있다 이 교회는 죽어 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 있는 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광주 안디옥 교회 제가 와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게 참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1930년대 일본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북쪽의 북회도에 가면 일본에서 제일 큰 탄광이 있었습니다 그 탄광에는 7천명의 광부가 달을 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회도 탄광은 7천명 제수는 그 탄광 광부는 그냥 광부가 아닙니다 다 7천명이 전부 다 사형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언도를 받는 사형 집행하기 직전에 묻습니다 그 당시에 너 여기서 사형 당할래? 아니면 북회도 탄광에 가서 탄 게다가 죽을래? 그러면 사람은 전부 다 나 탄 게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형수들만 전부 다 모아놓은 게 북회도 탄광입니다 7천명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전부 다 가족이 있습니다 사형수지만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있습니다 주말이면, 주말이면 면회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친척을 만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7천명 가운데 딱 한 사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이 스물여섯 도모다카 시모지요 도모다카 시모지는 스물세 살 때 그 탄광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 탄광에 들어왔느냐 스물세 살 때 여섯 명을 죽였습니다 살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형 집행 전에 결국 북회도 탄광을 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면회를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면회를 올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시모지 고향은 북회도에서 8천미가 넘는 일본 제일 남단 바닷가 그 바닷가에서 다시 4시간, 5시간 배를 타고 가면 아주 조그마한 섬이 나타납니다 그 섬은 한 마을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거기가 시모지의 고향이요 그런데 그 섬에는 어머니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꼽지요 그리고 너무너무 몸이 약해서 몇 메타를 못 걸어갑니다 그냥 주저앉고 주저앉고 그리고 시모지의 아버지가 일찍 3살도 되기 전에 이 가족을 버리고 떠나가버려서 죽은지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꼽지인 엄마가 이 아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해가지고 겨우 먹여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북회도 7천미, 8천미를 면회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모지는 애당초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26살이 되는 어느 날 주말인데 40명이 한 방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습니다 면회로 시모지만 혼자 방 안에서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딱 오더니 시모지 면회 그때 시모지가 나한테 면허할 사람이 없는 거야 나한테는 면허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상해 그러면서 따라 나갑니다 나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요 꼽지인 그 어머니가 철조망 밖에 철조망을 붙들고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26살 된 시모지가 얼마나 독한 놈이냐 그 어머니를 보는 순간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아들 아니여 돌아가 나는 아들 아니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그 엄마가 철조망을 붙들고 나 안 만나도 좋아 이것이나 받어가 그러니까 찾아가서 딱 그 어머니가 주는 것만 딱 낳고 챕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어머니 안 보고 들어갑니다 그게 그 어머니하고 마지막입니다 들어와서 어머니가 준 걸 이렇게 피어봅니다 보따리를 피어보는데 그게 뭐가 나오느냐 신구약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시모지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피고 씁니다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걸 나한테 갖다 주고 그러고 방으로 던져버립니다 1930년대 일본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종이를 담배를 말아가지고 피웠는데 종이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면회를 끝내고 돌아오는 그 죄수들이 사용수들이 가면 보니까 방 안에 신구약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책은 담배를 말아서 피우는 데는 최고 일품의 종이오 그러니까 한 놈이 들어오더니 놀래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이쪽에서 몇 장을 딱 떼어서 집어넣고 다른 놈이 와서 이쪽에서 몇 장을 딱 집어넣고 그리고 그걸 집어넣고 지하 200m 속에 들어가서 탄을 캐는데 두 시간 캐니 30분을 씹니다 그러면서 한 열흘이 지나는데 성경이 가만히 보니까 방 안에서 이쪽 저쪽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가 가운데만 남았습니다 시모지가 탄을 캐고 나와서 방에서 이렇게 누워서 그걸 보는데 세상의 저것을 나한테 갖다 주려고 어머니가 그 수많이를 걸어 나를 찾아와서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하고 누워서 그 양쪽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간 성경을 누워서 집어서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비한 책이요 어떤 사람한테는 놀라운 힘을 가진 책입니다 이 시모지가 그 성경을 누워서 딱 쳐다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성경으로 빠져듭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밤이 깊도록 그 옛날 지하 200m 속에 들어가 탄을 캐고 난 2시간 캐고 나면 30분을 쉬는데 지하 200m 빈경도에서 그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함께 있는데 방에서 떠들고 웃고 난리가 났는데 시모지는 머리에 있는 후레시를 가지고 계속 성경만 읽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떠드는 거예요 울고 울고 웃고 떠들고 성경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50m를 걸어가면 또 빈경도가 있습니다 시모지는 그 짧은 시간에 30분에 성경을 읽으려고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그쪽 150m 밖에 빈경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동안에 산이 무너집니다 산이 무너지면서 39명 자기가 떠나온 그 방에 있던 39명 산수가 다 죽습니다 사모지만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사모지는 24시간 짧은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통곡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리셨나요?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내가 뭔데 사람을 6시나 죽인 나를 살리셨습니까? 계속 웁니다 울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집니다 다른 친구가 동료가 아프면 잠을 안 자고 옆에서 간호합니다 참 사람들이 지하에서 탄을 켠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조금 밖에 안 주니까 그런데 어떤 동료가 너무 연연실제로 아파하면 3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자기 먹을 걸 아껴서 그 사람을 먹입니다 3년 동안 심오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서 29에 심오지는 사면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떠냐? 연락이 안 됐으니까 어머니가 고향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8200리 남쪽으로 걸어와서 배를 타고 4시간, 5시간 타고 그 섬에를 갑니다 섬에 가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없습니다 고향 사람들한테 한 마을로 이루어진 30번과 40번으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마을인데 고향 사람들한테 우리 어머니가 북해도까지 나를 찾아오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섬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는 우리하고 함께 살았다 네 어머니는 우리 섬을 떠나가 본 적이 없다 네 어머니는 그리고 몇 메타도 못 걸어가는 네 어머니야 그 몸으로 북해도 너를 찾아갈 수가 없다 첫째로는 네 어머니가 우리하고 함께 살았고 우리 눈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네 어머니 건강으로는 너를 찾아갈 수가 없고 세 번째로는 네 어머니는 무일 뿐이야 기차를 네 번이나 갈아타야 되는 그 엄청난 거리를 굉장히 많은 돈을 예비를 드려야 되는데 네 어머니는 그런 돈이 없어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때 심오지는 아 나를 찾아온 그분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어 그분은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이 심오지를 찾아왔는데 누구를 형상을 가지고 찾아왔느냐 어머니가 되어서 찾아온 겁니다 그때부터 심오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시작합니다 일은 아홉에 죽습니다 일은 아홉에 죽을 때까지 50년 동안 뭘 하느냐 고아원 8개를 세웁니다 중고등학교를 8개를 세웁니다 일본 천황으로부터 교육자 대상, 사회복지 대상을 타고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오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모습으로 찾아갔느냐 심오지의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오늘 저녁 제목이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선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확실히 기억을 못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팔자가 뒤집어집니다 내 운명이 바뀝니다 뭔가 내게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결단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이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나는데 우리를 어떻게 만나느냐 직접 절대로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직접 보이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심판 날에 주님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쪽 한 그룹을 만나고 이쪽 한 그룹을 모아놓고 이쪽 그룹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마지막 심판 날에 내가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먹을 걸 주어서 너무 고마웠다 내가 그렇게 목말랐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마실 것을 주었었지 너무 고마웠어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주었어 너무 고마웠어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배고팠을 때 주님한테 먹을 걸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언제 누구한테 배고픈 사람한테 준 적 없느냐 그건 맞습니다 그게 바로 나야 너희들 누가 감옥에 있었는데 너를 감옥에 찾아간 적이 있지? 그러니까 너희 이웃이? 그게 나야 이쪽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먹을 걸 주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헐벗었는데 추웠는데 입을 걸 주지도 않았어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너희들 한 번도 찾아와 준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주님인 줄 알면 우리가 찾아갔지요 주님인 줄 알면 우리가 주었죠 너희들이 그렇게 배고픈 사람 보면서도 지나쳐버리면 바로 그게 나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련의 유명한 문호 작가 또르스토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일까요? 어느 한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 예수님 모습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어느 날 저녁 꿈에 예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일 내가 너희 집에 간다 꿈을 깨고 났는데 예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일 오신다고 하니까 그날 저녁부터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드릴 음식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걸 다해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아침까지 거의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되져보려고 그날따라 유별나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 눈을 치우는 사람들은 군인들이 치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집앞을 눈을 쓸고 있는 군인들 6명을 보니까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인이 군화를 신었는데 양말을 안 신어가지고 군화가 떨어져가지고 발가락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추워서 벌벌 떠고 그 군인들을 보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군인 6명을 불러다가 따뜻한 차 대접하고 먹을 것도 주워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오전에 사과 파는 가난한 어떤 누추한 할머니가 사과를 광주로 담고 사과 좀 사달라고 사과 좀 사달라고 너무 안 된 거예요 사과를 안 사주면 안 될 것 같은 너무 가난한 할머니라 그래서 사과를 사주면서 그 할머니한테 예수님 드릴 음식을 조금씩 갖다 주면서 차도 대접하고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눈은 내리는데 하루 종일 예수님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저녁 해 질 무렵에 할아버지 거지 노인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뭘 그 좀 달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드리려고 준비했던 음식을 일부 갖다가 그 거지 할아버지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밤중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밤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여인이 놀라가지고 주님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안 오셨습니까? 하고 원망 섞인 목소리로 주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안 오셨나?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나 세 번이나 갔었어 나 너희 집 세 번이나 갔는데 그렇게 대접을 잘 받았어 고맙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었냐 처음은 눈 쓰는 군인으로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사과 파는 가난한 할머지로 나타나셨고 세 번째는 고려하는 할아버지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 주위를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다녀갔을 겁니다 여러분 1953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슈바이처 박사 독일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는 전 유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여 목회자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 박사입니다 음악 박사입니다 철학 박사입니다 설교학 박사입니다 언론학 문학 박사입니다 그것도 보통 수준이 아니라 최고의 수준에 달하는 그래서 전 구라파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입니다 슈바이처 슈바이처가 53살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어디로 떠나가느냐 아프리카로 떠나갑니다 아프리카 어디를 가느냐 람빨레네라고 거기는 어떤 곳이냐 문둥병 환자를 수용하는 섬입니다 섬이 아니라 문둥병 수용하는 그런 큰 지역입니다 7원 거기 들어가서 삽니다 어떤 기자들이 슈바이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박사님은 구라파에 있어야 됩니다 구라파가 꼭 필요한 분입니다 왜 여기와 있나 그때 슈바이처 박사 얘기가 난 두 번이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이 올 수밖에 없었어 여기 와서 나는 가장 행복해 여기 와서 문둥병 환자들과 함께 만나고 치료하는 게 나한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두 번이나 만난다 했더니 슈바이처 박사 얘기가 어떤 얘기냐 내가 13살 때 내 13살 친구 동갑 놈하고 함께 싸움이 붙었어 무슨 문제로 했는지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슈바이처는 힘이 셌습니다 그놈을 딱 들어가지고 땅에다 딱 엎어뜨렸던 거 그 위에 배를 탔습니다 그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슈바이처가 목을 딱 졸는 거요 그놈이 숨을 핥닥거립니다 그놈은 몸이 약한 놈이 숨을 핥닥거리면서 슈바이처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너처럼 부자여서 나도 너처럼 부자여서 일주일에 고기를 한 번만 먹을 수 있었으면 나는 너의 너를 분명히 이겼을 거야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는 부자라 날마다 고기를 먹지만 나는 가난해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도 너처럼 부자여서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먹을 수 있었다면 난 너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겼을 거야 13살 땐 슈바이처는 그때 고기를 못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어 그리고 그냥 손을 놓고 일어서서 걸어옵니다 혼이 나간 아이처럼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람 그리고 집에 와서 그날부터 고기를 입이 안 됩니다 3년 동안 그 아이가 자기에게 해준 말 나도 너처럼 부자여서 일주일에 한 번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으면 난 너 이길 수 있었을 거야 슈바이처는 53살 때 람반을 해서 기자한테 예수님이 아이가 되어서 그 아이가 되어서 나를 찾아왔던 거야 그때 나는 몰랐어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어서야 아 예수님은 그때 나를 찾아왔구나 슈바이처는 그 아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깨닫고 그때부터 슈바이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슈바이처가 나이가 52살이 되었을 때 53살 때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52살 때 그때까지 슈바이처는 매일 산보를 합니다 그 슈바이처가 사는 도시에는 정말 멋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20만평이 넘는 큰 공원인데 정말 아름답게 꾸려되는데 그것은 큰 백작 부자가 죽으면서 자기 공원을 도시에다 기증한 겁니다 슈바이처는 평생을 그 공원을 산보합니다 두 시간 동안 거의 매일 마지막 산보를 해서 돌아서 끝마무리 공원 밖으로 나오기 전에 그 공원을 기증했던 백작 동상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동상 밑에는 백작의 노예로 살았던 흑인 노예가 걸레 가지고 그 백작 발을 닦고 있는 모습도 같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슈바이처는 거기를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52살이 되는 날 그 앞을 딱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팔이 얼어붙어서 그걸 바라보면서 슈바이처는 계속 통곡을 합니다 엉엉 통곡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통곡하느냐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 백작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백작 발을 닦고 있는 걸레를 닦고 있는 흑인 노예 52살 슈바이처가 그 흑인 노예를 보면서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1년 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슈바이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 동상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느 순간에 꼭 찾아갑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어떤 변화를 결단을 내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은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단 조건은 여러분의 삶이 변했어야 맞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져야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은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흑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흑인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백인들이 지어놓은 예배들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백인들이 있는 곳에는 못 들어갑니다 식당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밖에서 일을 하면서 모여서 찬성을 부르는데 언제만 우리는 저 백인들이 들이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흑인들은 백인들이 예배들이 있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자기들도 나도 교회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게 노래가 됩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그게 그들의 노래입니다 저 백인들이 들이는 교회에 들어가서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흑인들 가운데서 제일 교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욕심이 가장 강한 한 흑인 남자가 노예 해방선언이 일어나자마자 백인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갑니다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해방됐으니까 이 교회에 들어가서 주님 만날 수 있지요 했더니 백인 목사님은 아직 안됩니다 당의 결정이 안났습니다 그 다음 달 다시 찾아가 보니까 재주개가 끝이 결정이 안났습니다 두 달 후에 찾아가 봐도 당회에서 허락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1년 후가 지나도 아직도 교회에서 허락이 안나왔습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1년 후에 이 흑인 노예가 이 말을 듣고 나오면서 백인교회가 문이 살짝 열린 거예요 목사님 모르게 교회를 뛰쳐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한 가운데 엎드려서 통곡을 하는데 왜 나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왜 나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그렇게 울고 있는데 뒤에 자기가 들어온 문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소리가 들려서 울다가 이 흑인이 뒤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흑인이 뭐라고 그러냐 주님 왜 안 들어오고 계시고 거기 서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만 이 교회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나도 이 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나도 내 이웃을 불쌍한 내 이웃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 이건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유명한 한 예아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날마다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마다 만날 수 있어서 참 행복할 겁니다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기저귀를 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백살이요 사라 나이가 아흔이요 그 당시 아브라함 그 시대는 아들이 없으면 대회가 끝나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제는 아들이 없었으니까 대회가 끝난 겁니다 이제는 절망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둘이 살아갑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문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쪽에서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사회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사람이 참 귀하던 시절이요 사람 보기가 힘드니까 나그네가 세 사람이 걸어오는데 아브라함이 이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아이고 아이고 어디를 가십니까 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차도 대접받고 물로 발도 씻으시고 쉬었다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맞아들입니다 맞아들이면서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십니다 그때 밖에 장막에는 사라가 밖에서 보기로 쓰는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가운데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네 아내 살아있지 그러니까 저 장막 안에 있습니다 네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런데 이 얘기를 부엌 장막에서 사라가 듣습니다 사라가 듣고는 어처구니 없으니까 웃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니? 저 사람들이 내가 내 나이가 몇인 줄 몰라 내 나이가 아흔이요 차지가 웃으니까 이 나그네가 네 아내가 웃는다 아브라함은 네 아내가 웃는다 그래서 사라가 나 안 웃었습니다 웃었다 그러면서 다시 아브라함은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분이 누구였느냐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그네가 되어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운명을 바꿔주고 떠난 겁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사라는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토저히 불가능한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 만날 준비합시다 돌아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주님이 어느 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합시다 어떤 사람한테도 여러분 앙심 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주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 누가 보면 2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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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면 28장 24장 28절부터 31절까지 얘기입니다 사실 1절부터는 돌아가는데 24장 1절부터가는데 엠마오 도상 얘기입니다 성경 볼 필요 없이 저를 보세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허망하게 죽어버린 다음에 완전히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에리지살렘에 있다가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다는 제목으로 자기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자기들이 살았던 엠마오라는 마을 고향 마을로 예루살렘에서 25오리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로 숨을 나고 갑니다 둘이 절망적인 마음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푸념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가 있냐 예수님이 큰일을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가 있냐 이런 푸념을 하고 갑니다 두리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한 나그네가 끼어듭니다 나그네가 끼어들어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둘이 나그네하고 셋이 얘기를 계속 죽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석양 무렵이 되고 이제는 엠마오로 들어가야 됩니다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나그네는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야 밤이 돼가는데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나그네를 이 밤에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 주무시고 내일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제발 좀 같이 들어가서 쉬었다 가세요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나그네가 따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저녁 식사가 차려왔는데 기도를 딱 하는데 나그네가 지나가려고 하는 나그네가 딱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야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야 딱 그렇게 하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때 완전히 절망했던 두 제자가 그 자리에 일어서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는 데 불구하고 죽어도 좋아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 이제는 목숨을 죽어도 난 좋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 만났다고 간증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감권해가지고 우리 집에 쉬었다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 나그네를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엄청난 행복이 엄청난 감사과 기쁨이 차고 넘쳐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은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수도 없이를 주위에 누군지도 모르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광주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었고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내 고향이 어제 얘기했습니다 증도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1947년도까지 우리 증도섬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사실 일제시대는 학교가요 어디만 있었느냐 면 소재지 군 소재지 도시에만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증도의 조그마한 섬에는 학교가 도저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47년도에 다른 많은 섬 적혀놓고 우리 섬의 증도의 마을이 넷밖에 안되는 우리 증도섬의 전증도의 섬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건 한 선생님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니시다가 중간에 중퇴를 했습니다 내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공부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만주로 갔답니다 만주에 갔다가 다시 그런 운동에 가다마다가 해방이 되자 돌아와서 결국 일본에서 학교 다닐다는 그것 때문에 그때는 군정이 한국을 지배하던 시절이라 미군이 지배하던 시절이라 광주에 와서 광주 교육청에 군정 교육청에 와서 나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증명을 떼어냅니다 나 선생 자격증 주세요 그냥 그때는 인재가 없던 시절이라 선생 자격증 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 이 섬에다가 전증도에서 학교 세우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냥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돈이 없습니다 학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만주에서 해방이 되면서 서울로 돌아와서 1년을 새벽 기도 나갔답니다 1년을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는 제목이 뭐냐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1년 새벽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개시를 받습니다 오지 학교가 앞으로도 세워지기가 어려운 깊은 산골 그런 오지에 가서 학교를 세워라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켜라 그 개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골 들어가려고 해봤는데 지리산 산골 들어가면 빨치산들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결국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섬을 발견한 겁니다 백사장이 너무나 아름다웠답니다 그리고 선생 자격증 받아가지고 학교 설립 자격증도 다 받았지 돈은 없지만 와서 우리 섬에 와서 4개의 마을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모아라 하고 일주일을 설득을 합니다 부모들은 설득을 하는데 일주일 설득 다 끝나고 나니까 39명이 모아졌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47년대 7살입니다 그런데 7살 된 놈도 한 8명 10살 된 놈 11살 12살 13살 4살 5살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처음 학교가 시작되니까 그런데 18살짜리도 5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살짜리 가운데 세 놈은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게 다 1학년이에요 그런데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가 없으니까 나이 많은 놈들이 흑판을 딱 어깨에 쥐고 어디를 가느냐 해변가로 나갑니다 백사장 여러분 백사장에 가면요 푹 주저앉으면 꼭 방석에 앉는 기분입니다 흑판 딱 꼽아놓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게 교실이요 얼마나 멋있는 교실이요 황해바다 바라보면서 다가앉아서 선생님 그런데 그 선생님은 지금 보니까 오전 내내 우리들을 모아놓고 성경만 가르켜요 이게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학교인데 공부를 안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치요 난 거기에서 요수와 모세 모든 얘기를 성경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다시 바닷가에 나가면 그때야 한글 가르치고 산소 가르칩니다 오전은 성경학교 오후에는 국민학교 그런데 그 선생님은 시간대마다 만주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당했는가 일본한테 어떻게 죽어갔는가 그 얘기를 합니다 만주 얘기만 하면 그렇게 그 선생님은 감정이 풍부했는지 얘기를 하면 선생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얘기는 또 얘기대로 술술 나와 눈물은 눈물대로 나오고 우리들은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그냥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섬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자주 아파 아프면 학교를 못 나와 학교를 못 나오면 그 선생님은 신방을 꼭 가 신방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 그 당시의 47년대 우리 섬에는요 양복 입고 구두 신은 사람은 그 선생님 하나뿐이에요 역사적으로 아무도 없었어 그 선생님이 딱 집을 찾아 들어오니까 신방 온다고 오니까 부모들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만 오고는 그냥 저쪽으로 가버려 방으로 그 선생님은 아이가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밤이 깊도록 혼자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꼭 찬물을 뜯어놓고 선생님이 가지고 온 수건 물에 담가서 머리에 앉혀놓고 기도하다가 그게 일이요 날마다 신방 다행인 게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 섬 아이들이 부모한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한테 그런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게 5개월 6개월 지나가니까 39명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홀랑 반에 빠져버려요 이 증거가 뭐냐 선생님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흐리면 39명 가운데 절반이 멍멍 웅웅 웁니다 팡팡으로 어떤 놈은 소리를 치면서 오는데 저쪽 솔밭으로 들어가서 웅웅 울고 그때 우리 기분은 뭐냐 1학년 학생들이 6개월 7개월 8개월이 딱 하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다 죽을 각오가 다 돼 나처럼 7살짜리도 죽을 각오가 다 돼 얼마나 뜨거웠는지 대한민국 이 나라 8개월이 돼 갔는데요 이 아이들이 선생님 말 한마디면 죽는 신인과이다 이 섬 아이들이 언제 부모한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내일부터 어머니 아버지한테 학교 올 때는 꼭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39명이 다 합니다 부모들이 놀랍니다 다른 건 다 해 그런데 선생님이 8개월 지나도 아무리 선생님이 말하고 또 해도 고쳐지지 않는 버릇이 하나 있어 그게 욕버릇이요 섬 아이들이 욕을 하는데 보통 하는 게 아니야 말 반 욕 반이야 그런데 화가 나서 욕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냥 그때는요 노트 우리나라는 종이 공장이 없었으니까 노트가 없었습니다 노트는 노트는 얼마인지 만들 수 있어 왜냐 미국에서 원자로 비료가 나와 푸대에다가 비료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딱 푸대를 씨를 뜯어가지고 비료를 딱 뿌리고 나면 6겹이 비료 푸대요 그 비료 푸대를 딱 하고 나면 노트가 열 몇 권도 많이 나와 그걸 바늘로 꼬매면 그런데 문제는 연필이라 연필은 목포에 나와서 사야 되는데 섬 사람들이 돈이 있나요 그러니까 39명 가운데 20명 정도밖에 연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교제는 없으니까 선생님이 흑판에 쓰면 우리들은 받아쓰는 거예요 그런데 연필이 없는 놈들은 옆에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어 빨리 쓰라고 여러분 연필을 빌려 쓰는 체제가 얼마나 아쉽소 그런데 연필을 빌려달라 하면서 꼭 욕을 하면서 빌려달래 야 이 개새끼야 빨리 좀 써라 그러면 연필을 빌려주는 놈도 그냥 연필으로 연필도 없는 개새끼가 무슨 말이 많아 그런데 이게 화가 나는 게 아니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요 우리 옆집 아줌마 딸이 순자요 그런데 순자를 부르는데 꼭 욕을 집어넣어 그 딸이 혼자인데 얼마나 귀여워요 순자 개녀나 순자 여사잖아 제전병여전 보소 그런데 이게 감정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이 욕으로 터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섬 사람들은 욕이 빠져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힘이 없어 맥이 빠져버려 욕이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형이 우리 형이 겨울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게이트볼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막 이겼다고 소리를 치고 박수를 치고 하는데 우리 형이 그걸 딱 보면서 멀리서 저 개새끼들 연빙하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저 애들 참 신나게 저 사람들 참 신나게 논의 그 편을 저 개새끼들 연빙하네 그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미워서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욕이 말이요 이걸 하는데 선생님은 이걸 욕으로 들어 욕소리만 들으면 선생님은 그냥 흑판에 쓰다가 그냥 돌아섭니다 그때만 음숙합니다 이놈들아 욕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못돼 욕을 하면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이 못돼 이놈들아 욕하지 말아요 우리들대로 욕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을 너무나 좋아하는 놈은 욕을 말하려고 애를 써 그 가운데 또 원영이 반장을 했습니다 작년대 세상을 떴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원영이는 선생님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욕을 안 하고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원영이가 나를 쳐다봅니다 원영이가 나를 이렇게 뚫어서 쳐다보면 나는 그랬지 저 개새끼가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고 있냐 왜 나를 쳐다보고 있냐 그랬더니 원영이는 나한테 말하는데 나중에 태기요 원래는 앞에 들어가던가 여기 들어가는가 앞에 들어가던가 뒤에 들어가던가 들어가야 맛이 나거든요 태기야 개새끼야 태기야 개새끼야 딱 욕을 빼고 말을 한다고 태기요 태기요 그러니까 나머지 37명이 원영이 다 쳐다보면서 저 새끼 서울말 쓰네 욕을 빼고 말을 하면 그걸 흉이 됐든 그런데 선생님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건 안 되는 거야 1947년 48년 49년이 지나가는데도 역부로 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1949년 그때는 정부에서 돈이 나와서 학교도 두 칸 지어졌습니다 49년 11일 마지막 주 월요일 선생님이 그때 교장이자 선생님이자 혼자 다 했으니까 선생님이 들어와서 우리 3학년부터 공부 가르치고 1, 2학년은 자습시켜놓고 수업시간 들어오는데 선생님이 선생님 도장을 찍은 욕표를 우리 3학년부터 욕부릇을 고치겠다고 10장씩 나눠주는 겁니다 한 사람 앞에 39명한테 욕표를 10장씩 그리고 수업 시작 이전에 오늘부터 누구든지 욕을 하면 제일 먼저 욕소리를 듣는 사람이 욕표를 뺏는다 토요일 날 12시 종례시간에 오늘 받은 10장 외에 10장을 더 뺏은 학생이 만일 나오면 그때 선생님이 49년도에 뭘 보여줬냐 하얀 종이 우리는 1949년대 하얀 종이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엔 종이 공장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원조 물품이 나오면 마카오에서 그 돈 가지고 마카오에서 하얀 종이를 수입하다가 노트로 만들어서 아마 배분을 했는데 도시학교 면소재지 학교까지 나오는데 우리한테는 배당이 안 됐던가 봅니다 우리는 그런 노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오늘 받은 10장 빼놓고 10장을 덧뺏은 학생이 만일 나오면 마카오지라는 하얀 노트를 한 권씩 준다 그러니까 39명 눈깔이 휙 돌아가 버려요 와 그 대신 벌칙도 있다 오늘 받은 10장을 한 장도 없이 다 빼앗겨버린 학생이 만일 나오면 옷을 혼랑백해서 운동장을 두 바퀴 돌린다 왜 세 바퀴가 아니고 두 바퀴 난 모르겠습니다 두 바퀴 돌린다 옷을 혼랑백해가지고 운동장을 두 바퀴 돌린다는데 그 얘기 듣고 우리 아이들이 아무도 표정이 없어 왜 그러냐 우리 또는 섬 아이들은 7살이 될 때까지 옷을 안 입고 커 그러니까 옷을 벗겨서 운동장에 돌리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걸 버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끝내고 돌아갔은 2학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면 반드시 욕이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한 마디만 나오면 다행이에요 어쨌든 여기 두 마디 세 마디 나와 그러면 욕패를 그만큼 뺏겨요 그런데 나만 욕하는 게 저도 욕해 욕패가 계속 오고 가 수요일쯤 갔는데 욕패가 거기다 번전이요 하도 뺏기고 하도 뺏어서 목요일에 가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렇다는 노트 못하건네 이렇다는 노트 못하건네 노트를 타는 길은 딱 하나야 욕을 안 해야 되는 거야 욕을 안 하는 길은 딱 하나야 말을 안 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에 상당수 아이들이 책 보러 입을 딱 가리고 눈깔만 돌리고 있었던 이게 전쟁이요 이게 전쟁이요 내가 숙제를 하고 있는데 초롱불 켜놓고 밤에 문풍지가 많이 찢어지잖아요 그런 방에서 숙제를 밤에 오는데 바람이 유별나게 쎕니다 그런데 옆에 내 동생이 떠들고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걔 내가 동생한테 이 개새끼야 빨리 좀 빨리 앉아 하고 이 개새끼야 빨리 앉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놈이 너 욕해서 내를 펴줘 그 놈이 그렇게 찬바람이 부는데 저놈이 분명히 욕하고 잔다 하고는 추운데 옆 밖에서 기다렸답니다 난 그 새끼 지금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원영희 반장이 선생님한테 갔다 왔습니다 12시 종료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오시기 전에 반장이 갔다 오더니 역표 다 내놔 앞에 앞에 그런데 어떤 놈들은 얼마나 많이 뺏었으면 자기 10장 딱 놔두고 40장을 더 뺏은 놈이 나왔어 나이가 많은 놈들이 많이 뺏었습니다 어떤 놈은 30장 더 뺏은 놈 20장 더 뺏은 놈 그 대신 뺏긴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두 장 다 뺏기고 어떤 아이는 한 장 그런데 39명 가운데 한 장도 없이 다 역표를 빼앗겨버린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요 난 나 혼자 다 뺏겼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같이 옷을 벗고 돌아도 함께 돌면 재밌는 일 재밌는 일이라 난 나하고 함께 옷 벗고 돌 아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다 있어 교실이 난리입니다 누구는 노트가 몇 꼬이다 누구는 노트가 몇 꼬이다 막 떠들고 난리인데 난 내 다리였다고 하는데 이제는 나 혼자 옷 벗고 운동장은 도는 수밖에 없다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 떠들던 교실 난 선생님이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떠들던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야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왜 일어나고 내가 눈을 떠본 거예요 내가 제일 앞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서 그 선생님이 내 앞에 딱 서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말 안고 내 눈과 선생님들이 딱 마주친 겁니다 선생님이 나 따라와 하고 나가시는 거야 자기 따라오라고 나를 얘기하고 나가시는 거야 난 뒤를 따라가면서 교무실로 가면서 교무실로 가면 내 옷 벗기겠지 그리고 나 혼자 운동장을 돌겠지 교무실로 딱 들었었는데 선생님이 매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왜 매를 들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매를 딱 들고 바지 걷어 내가 너를 열 때를 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뗄 때마다 크게 세요 그때 바지를 딱 걷었는데 그 좋은 선생님이 그렇게 세게 때릴 줄 몰랐습니다 딱 한 대 쳤데요 난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하나 둘 셋까지는 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셀 수가 없네요 너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음살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매 아이고 매 하면서 두 손으로 딱 매를 막은 거예요 이건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아이고 매 하면서 두 손으로 딱 막았는데 그때 선생님이 매를 못 내려치잖아요 내가 막아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울면서 선생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 편이 울음으로 난 아버지 사랑을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 아버지는 나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보다 세 살 더 많은 우리의 음에 두고 또 새 어머니를 맞아드립니다 그 새 어머니가 몇 살이냐 아버지보다 17살의 어린 처녀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한 집에 안 살았습니다 저 작은 면 그 멀리 떨어진 작은 면에다 살림을 찾았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쪽 그 예쁜 나중에 84살 때 돌아가신 모습 봤는데 그때도 미인이야 그런데 17살 때는 어떤 미인이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별로 안 오셨습니다 오면 무서웠습니다 호통만 찾고 오면 어머니하고 싸움이 일어났고 난 아버지 사랑을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울면서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 그때 내 나이가 10살이요 한국 나이가 11살 나는 그때 혼이 나갔습니다 다시 돌았어 바지를 거뒀습니다 나머지 7대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릅니다 선생님이 가만히 때렸을까 내가 아픔을 못 느꼈을까 다 때려놓고 가 그때 나는 돌아서 인사하고 가려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인사하려고 선생님한테 돌았을 때 선생님은 내 인사 받지 않고 두 손을 얼굴 가리고 펑펑 울고 있는 이때가 1949년 11월 마지막 주 토일 모습 그때는 나는 내 정신이 아닙니다 혼이 나간 아이입니다 그건 폭탄이요 선생님이 나한테 울면서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 얘기는 나한테는 폭탄이요 그리고 교실로 돌아옵니다 교실로 돌아오니까 애들이 전부 다 유리창에서 운동장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옷 벗고 나올 줄 알고 그냥 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냥 왔는가 그런데 아이들이 나한테는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책상에 와서 머리를 파묻고 소리소리 치면서 우는 겁니다 울면서 내가 한 말입니다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나라를 사랑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이게 오늘 내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정씨요 여러분 영의정 좌의정을 했던 송강정철 14대 소녀 300년 전에 우리 고저 할아버지가 유배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리 잡았습니다 영의정시들은 양반집이라고 절대 교회에 나가면 안 됩니다 초상 제사를 한 지는 기 때문에 나가면 죽습니다 아무도 우리 집안 사람들은 교회에 나갈 생각 못 합니다 그런데 내가 모포로 나와서 교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신학교 갑니다 그럼 미국 가서 공부합니다 돌아와서 신학교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내가 미국에 돌아와서 신학교 교수되면서 목사가 되니까 그때야 우리 형제들은 내 체면 봐가지고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사이는 전적으로 그 선생님 사건이예요 그때 와서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나라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평생 꿈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 고등학교 졸업 무렵 때요 한국전쟁이 지나간 졸업 때는 우리 가난했습니다 10명 고등학교 10명 졸업을 하면 2명 대학을 갈까 말까 나머지 대학 못 간 아이들은 굉장히 좌절을 합니다 가난해서 우리는 대학을 못 간다 그런데 나한테는 거의 좌절이 대학 못 가 대학 못 가면 어때? 대학 안 가면 어때? 안중구처럼 윤봉길처럼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얼마나 훌륭한 일인데 왜 꼭 대학을 가려고 해?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되는 건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게 변함이 없습니다 내 나이 80이요 내 나이 80인데 지금도 내 꿈은 나라가 필요하다면 언제나 나는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이 붙어 난 이 80 나이에 반드시 전쟁 나갈 겁니다 젊은 사람처럼 총 들고 달릴 수 없어 나는 호파놓고 있으면서 기관총은 쏠 수는 있어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북한하고 싸우면 난 전쟁이 안 나갈까요? 우리 그냥 한국 전쟁이 전사했습니다 그걸로 줘갑니다 동포끼리 우리 동포끼리 총 들고 전쟁하는 것은 짐승들이 하는 짓입니다 형제끼리 전쟁하는 것은 짐승들만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들 그 짓을 했습니다 난 그런 전쟁은 안 나갈 겁니다 그런데 단 중국하고 전쟁하면 일본하고 전쟁하면 난 10명 20명 죽이고 나 죽을 거예요 난 지금도 국가에다 당당히 총을 요청할 겁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난 12년 동안 미국에서 내 전공이 있습니다 치유상담입니다 치유상담이요? 일반 세상 상담은 정보를 적용해 주는 상담이요 상대방이 모르는 걸 내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유상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아픔을 알아주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나를 무조건 존중해 주고 물어 주면 그런 상담을 만날 때만 사람은 바꿔주도록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그 전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연이 나도 모르게 되어진 일인데 보니까 10살 때 선생님한테 매맞고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게 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그 선생님이 만들었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미국에서야 아 그분이 나한테는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은 그 선생님이 되어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바꿨죠 내 삶을 바꿨죠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놀라운 어떤 결단이 들어섭니다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나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어 예수님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싸웠잖아요 어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면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면 아이들은 깨져버립니다 깨지면 제 기능을 못합니다 나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매맞은 일도 없고 아버지한테 욕설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도 두 번밖에 기억이 안 됩니다 그 두 번밖에 안 보는 그 싸움은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싸움이 내가 모르는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싸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그걸 우리 어머니가 지은 농사를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걸 용납을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양반이라고 손찍은 못합니다 욕설 못합니다 말로 싸웁니다 우리 어머니 애가가 보통 집안이 아니여 워낙 셉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아무렇게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도 당당합니다 이건 내가 지은 농사야 못 가지고 와 말로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데 3일 가면 우리 어머니는 싸움이 시작되면서부터 물도 못 마십니다 3일이 지나가면 우리 어머니는 쓰러졌답니다 의식을 잃고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면 외가집에서는 곧 머슴들 데리고 가마에 우리 어머니 태워서 외가집으로 데려간 겁니다 나는 그냥 놔두고 할머니도 없는 집에 동네 아주머니한테 맡겼대요 어린아이가 한 살 반이면 아빠 엄마가 싸우는 걸 제일 정확하게 감기하는 나이라고 합니다 연구 발표 두 살 때는 더 셉니다 세 살 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두고 매년 매년 외가집에 가서 어쩔 때는 두 달 어쩔 때는 다섯 달 그 아픔을 내가 견딘 겁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커지면 반드시 3일 지나면 어머니가 없어지는 사건이 이걸 누가 아느냐 아이가 감기를 그러니까 누가 무서움의 대상이냐 아버지가 무서움의 대상입니다 난 이유가 없이 아버지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벌벌 떨면 세상을 향해서 벌벌 떨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누구한테도 자신감을 못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선생님 만나서 그렇게 삶의 목표는 잡았지만 내가 사람을 상대하는 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서 사람들 앞에 서면 벌벌 떠는 게 내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에게 붙여진 여학생들이 붙여진 별명이 재봉틀이요 앞에서 발발 떤다고 신학교 갈 수도 더 떱니다 결국 신학교 졸업을 하는데 문제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 그 당시 신학교 졸업하려면 졸업설교를 필수로 마쳐야 졸업이 됩니다 졸업설교를 마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전교생 앞에 두고 교수들 앞에 두고 설교를 한다는 사실이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나는 몇 개월을 고민하고 학교를 잘 태울까 아니면 죽어버릴까 될 생각을 그때 내가 미워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쓰자 토시 하나까지 다 쓰자 그리고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자 올라가서 절대로 앞에 앉는 학교 예배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낯바닥이나 눈깔을 쳐다보지 말자 교수들 그리고 설교 원고만 입고 내려오자 그대로 어떤 누구 얼굴도 안 쳐다보고 올라가서 설교 원고 입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졸업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졸업반들은 그 강당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강의 없는 교수님들 다 모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설교를 평가를 졸업설교 평가를 합니다 한 시간 동안 그 한 시간 동안 그 졸업생들 교수들이 다 평가를 하는데 전부 다가 이구동성으로 오는 얘기가 너는 목회하면 안 돼 너는 설교를 하면 안 돼 네 음성은 절대로 설교 음성이 아니야 네가 목회를 하면 교회 망해 너는 교회하면 안 돼 전부 다 난 그 개새끼들 지금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왜 너는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할 수가 없느냐 왜 그렇게 뜨느냐 뭐가 너를 그렇게 만드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는 교수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지금도 어떤 신학교도 그걸 개묻는 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90명 100명 학생들 교수들이 전부 다 한 시간 동안 떠들어 들으니까 너는 목회길로 가면 돼 네가 가면 교회 망해 네 음성은 설교 목소리가 아니냐 그때 나는 맞아 맞아 나는 목회길로 들어서면 안 되는 거야 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교회로 못 갔습니다 신학교도 들어가고 대한양에 있는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공장도 그때는 백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시절이라 요즘으로 말하자면 비정규직 그 당시에는 비정규직이라고 얘기 않고 날릴꾼 날릴꾼 나일은 공장에서 만드는 나일은 실박스를 추럭에다 실어지는 일을 합니다 그 일만 7년을 했습니다 얼마나 추럭에다 나일은 실박스를 어깨에다 안고 실은 거니 지금도 내 어깨가 균형에 안 맞습니다 배가 그렇게 굳어버려서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목사까지 됐는데 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가 나를 사로잡느냐 절망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찾는 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옵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유혹이 옵니다 그만두고 싶은 세상을 그만두고 싶어 아내가 있습니다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7년이 되는 어느 날 1968년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왔습니다 그 친구는 같이 졸업했는데 이 목사 됐습니다 와서 나한테 자기가 소개해 준 목사님한테 가서 한 달만 기도 받고 와라 그 친구는 내가 죽을 것만 같다니까 자기가 소개해 준 목사님한테 가서 한 달만 기도 받고 와라 그 친구가 하도 간절하게 원하기 위해 그런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다 한 달 안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68년 8월 그 친구가 소개해 준 목사님한테 찾아갑니다 그게 소록도입니다 8월 달이면 참 더웠습니다 소록도에 들어가니까 3,50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는 문둥병 수용하는 섬입니다 가보니까 문둥병 환자는 200명 뿐이요 3,500명은 문둥병에서 다 낳았습니다 농사도 짓고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귀찮게 삽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을마다 교회에서 오는데 8개의 교회가 그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기도 90분 낮예배 90분 밤예배 90분 1년 365일 예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인들 1,000명 정도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움직일 수가 없는 제대로 걸음을 걸 수가 없는 그런 불구자들이 있습니다 문둥병은 너무나 신호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교회는 중앙교회장입니다 내가 소록도에 도착하는 시간이 난녀배 시간입니다 난녀배 시간에 부모 목사님이 인도했습니다 천여명이 그 교회에 중앙교회에 모였습니다 보인들을 못 끌어옵니다 좀 건강한 사람들이 리아까이다 4,4명, 4,4명, 4,4명 싣고 끌고 와서 안 하다가 안 하다가 안 하다가 갔다가 그런 교인들이 천여명이 있습니다 난 내가 친구가 소개해준 교회로 가려면 아직도 20분 이상을 걸어가는데 더워서 못 가기 위해 중앙교회장 난녀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통성기도 시간을 주었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에 난 불난 줄 알았습니다 그 천여명이 난리가 났어요 악을 쓰고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는데 내 뒤에서 어떤 한 남자가 그렇게 그렇게 우는 거예요 바리톤 음성이요 퍽퍽 울다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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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나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은데요 그리고 퍽퍽 옵니다 그리고 뚝 그치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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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은데요 그리고 뚝 통곡을 합니다 이게 반복입니다 남자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놀라우면 저럴까 하고 나는 기도도 안 나오니까 그냥 있다가 눈을 뜨고 뒤를 돌아다 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남자요 그리고 사람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요 코가 없습니다 귀가 없습니다 눈이 붙었습니다 하나가 그리고 입이 돌아갔습니다 그쯤 되면 보니까 손목이 없습니다 멍덩이죠 그쯤 되면 얼굴은 숯불에다 집어넣어서 이글들글들 타고난 다음에 끄집어내는 얼굴 그대로요 그런데 그 붙어버린 눈 사이로 그냥 구멍이 바로 뚫렸는데 콧물이 나오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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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데 어떻게 그 은혜를 갚는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발끝에서부터 뜨거운 어떤 뭐가 불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불이 뭐로 터는 소리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악 소리가 터져나오는데 이걸 내가 참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소리가 터져나오는데 이걸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악 막 터져나오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예배가 나중에 곧 시작 안 될 텐데 그리고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딱 손으로 입을 가리고는 소리 안 지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 소리가 막 터져나오는데 이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한 1분 2분 그렇게 엎어져가지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분이 나를 툭툭 몽댕이 손으로 툭툭 치면서 예배 끝났어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예배는 시작도 안 됐어 아직 그런데 이분이 나를 이렇게 세우려고 난 이 예배는 시작도 안 됐으니까 막 소리 안 지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한참 있다가 또 툭툭 치는 거예요 예배 끝났어요 일어나세요 내가 느끼기로는 두 번 세 번 그래서 내가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보니까 이게 웬일이요? 아무도 없는 거야 그 천현명이 아무도 없고 그분하고 나랑 둘이 이게 2분 3분 안에 이루어진 일이요 알고 보니까 2분 3분 내가 발버둥 치는 순간에 90분이 지나간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냐 황홀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엑스타시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주님이 내게 임했을 때 내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켄테킥에서 공부하면서 토마스 머튼 거기는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명상으로 묵상으로 토마스 머튼 명상 수돈에 가면요 수도사들이 10명이고 몇명이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두 손을 딱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시간이 얼마나 평균 18시간에서 23시간입니다 한 번 손 딱 들면 무릎 꿇고 딱 손을 들면 18시간에서 23시간인데 기도 끝나고 난 그분 수도사들한테 물으면 얼마 동안이나 기도하셨나요? 그랬더니 전부 대답이 10분 했나요? 내가 15분 했나요? 이 놀라운 경험들 나한테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요 나중에 그분이 왜 안 가고 있었던가 보니까 내가 확 넘어지면서 입을 막았는데 그분 바짓가락을 입에 딱 물고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내가 딱 바짓가락을 입으로 물고 놔주니까 그때야 그러고 하는데 바른목이 없는 거야 이래 쓸 수가 없는 거야 밖으로 나가서 난 그때는 마음 놓고 소리를 치면서 울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앉아있는 그분한테 누구를 기다리고 데려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니래요 나중에 48살 된 박권찬입니다 권찬님 권찬님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하나님한테 내 질문 속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고마울 게 없어 당신이 눈이 제대로 붙었어 코가 있어 귀가 있어 손목이 있어 발목이 있어 얼굴이 제대로 있어 당신이 뭐 때문에 감사해요 내 질문 속에 무슨 은혜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했더니 그때 그분이 일어서지 못하고 춤을 추는 거야 고맙고 말고 감사하고 말고 뭐가요 했더니 내가 문등병 하다더니 내 고향이 나를 버리고 내 친척이 나를 버리고 마지막에 내 가정까지 나를 버렸어 그런데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야 했더니 예수래요 난 그때야 예수가 어떤 분이냐 난 그때 울면서 그분한테 사정을 하는 겁니다 권찰님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난 갈 데가 없습니다 나 좀 재워주세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방이 배당받은 방이 두 팩이 안 된대요 두 사람이 잘 수가 없대요 나는 그때 울면서 나 누워서 잠 안 잘 겁니다 하도 우니까 그럼 같이 가세요 같이 갔습니다 그 권찰님 박상천 권찰님하고 14일 동안 함께 먹고 잤습니다 14일 동안 날마다 욵니다 그분은 날부터 14일 동안 난 박상천 권찰님한테 보았습니다 한 번도 한 번도 불만이 없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행복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한 번이라도 어떤 틈이 보였는데 안 보입니다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그런데 나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펑펑 웁니다 난 이 세상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볼 때가 없었습니다 함께 14일을 사는데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울다가 기도하다가 얘기 나누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15일째 되는 아침에 좀 늦게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 사이로 들어 내 얼굴은 딱 비치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떨떡 일어나서 아니야 인생은 멋있는 거야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인생은 행복한 거야 인생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가방 사들고 올라옵니다 안양의 공장으로 공장에 올라와서 그날 헌 책방에 가서 책을 샀습니다 그 책이 옛날에 영어참고서 메들리 3의 일체 600페이지입니다 영어참고서입니다 그걸 공장에 들어가서도 있고 집에서도 있고 공장의 추럭에다가 나이런 실박스 몇 톤 추럭에 실어나면 두 시간 세 시간 후에 또 추럭이 옵니다 그 빈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책을 탐독합니다 1년을 그렇게 그 책을 탐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갔는데 그 책을 집에다 놓고 잊어버리고 온 거예요 공장에 가서 빈 시간에 눈 감고 이렇게 또 봤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메들리 3의 일체 600페이지가 1페이지부터 문장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나한테 보니까 600페이지가 다 보여 이거 600페이지를 다 외운다는 겁니다 내가 외운다는 걸 알고 학생을 선발해서 미국으로 보내라 완전 장학금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170명 선발 고시를 합니다 그걸 문교부 유학 고시 문교부 유학 시험 그 시험을 내가 응시합니다 그리고 합격합니다 난 지금도 광화문 게시판에 내 수험번호 168권 잊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으로 떠나갑니다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미국에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말을 못하는 거였어요 말을 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은 박상정 고참님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만 받으면 내가 통곡을 합니다 읽으면서 또 읽어도 울고 울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상정 고참님은 편지를 못 씁니다 한글은 모릅니다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옆에 대필자가 편지를 대신 써줍니다 어쩔 때는 대필자가 박상정 고참님을 불려준 것을 그대로 쓰면서 옆에다가 자기 얘기를 씁니다 지금 박상정 고참님이 이 편지를 읽어주면서 저렇게 저렇게 울고 있다 그때마다 나는 엄청난 신비의 힘을 4년을 그렇게 그 편지로 힘을 받았는데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안 오는 거예요 6개월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그건 박상정 고참님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대필자의 편지였습니다 권사님의 세상을 떴다는 겁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누구가 나한테 묻는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영적인 스승이 누굽니까 부르면 박상정 고참님 한결을 모르는 코가 없는 귀가 없는 눈이 붓고 입이 돌아가 손목 발목이 없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박상정 고참님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분 만나서 내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사라가 발자가 뒤집어졌어요 내 운명도 결국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 예수 나중에는 소록도 박상정 고참님 예수 나는 그들의 사랑에 빛을 지고 삽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훌륭한 많은 좋은 예수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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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